안녕하세요 키드존입니다 오늘 리뷰 영상은 멜로디가 나오는 공용 주차타워로 노래를 해볼게요 저의 목소리를 잘 들으시라고 멜로디는 잠시 안요 자동차들이 차례대로 올라오고 있어요 순서를 잘 지키는 착한 어린이가 아니고 자동차 이건 차단기인가? 앞차가 주차요금을 안 내서 차단기가 안 열리고 있어요 차단기와 거리를 두지 않으면 차가 다 망가질 수 있답니다 여기 20km인데 속도 위반 단속하겠습니다 주차장 꼭대기엔 공용들이 사나 봐요 귀여워 주차타워 뒤쪽에는 주차장이 있어요 차례로 들어와 주차해주세요 만차입니다 다른 곳에 주차해주세요 여기도 만차입니다 나가는 차들을 배웅해줄게요 나가면서 주유하고 가야겠다 공용 아저씨 주유해주세요 네 주유 끝났어요 돈 내고 가셔야죠 거기서 지난 영상 터널 레일카에서 홀로 남은 연결포트 기억나시죠? 바로 레일카와 공용 주차타워를 이어주는 연결포트였어요 짜잔 길을 모두 열어주고 주차타워에서 출발 이렇게 두 제품을 연결해서 더욱 재미있는 자동차 놀이를 즐길 수 있어요 저는 또 다음 리뷰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